남자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관의 주요 부위를 움켜쥐고 재현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일 서울 북부지법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지난 5월 경찰에 성추행 신고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는 A씨의 진술을 듣다가 남자친구가 어떻게 만졌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A씨는 야 여기 만졌고 라면서 손으로 B씨의 성기 부위를 1회 움켜잡았는데요. 수사기관은 112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범행의 태양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A씨가 초범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올해의 알코올 의존 증후군 상세 불명의 우울 에피소드로 입원한 전력이 있다라며 그와 같은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